잠시만 오늘 8시부터 우리 버스 대첩 우리 전시대기 되는데 아프리카 공식인데 이거 형님들 못보셨나요? 아 이거는 욕하지 마시고 아프리카 공식이라 내가 전문이잖아 서든어택은 또 넥슨이 저런 굉장히 아끼는 BJ로 한명으로서 롯바기들도 좋아해줘야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심하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건 기본적으로 아 소율이의 석시 이벤트 소율이 팬미팅 마우스패드 지급 이벤트 아이 넥슨이 형님들 제 캐릭터 좀 만들어주세요 이설림 대정형님 막 이런 분들 만들어주고 서율이님 이런 분들 말고 로이조 캐릭터 만들어주면 존나 팔립니다 거짓말 아니라 진짜 쪼맨해가지고 다 사요 총을 안맞는다구요 원래 기본 캐릭터들은 헤드샷 쏘면 헤드샷 다 들어가는데 나는 총을 안맞는다 피가 안깎인다고 사람들 존나 사는데 왜 캐릭터를 안만들어줘 넥슨지 뭐하는거야 진짜로 로이조 캐릭터 만들면 대박나는데 거짓말은 아니라 인정하시죠 형님들 봐봐 무방 채팅장 인정 봐봐 10인정 올라오지 100%야 이렇게 뭐 바스트 크고 이런것도 좋은데 로이조 캐릭터 일단 사람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은 여자 캐릭터 좋아하기는 하는데 허리 얇아가지고 총을 안맞기 때문에 저는 여자 캐릭터보다 더 사깁니다 땅 꼬마 씨바 총알 다 피해가지고 은폐은폐가 얼마나 수월한데 맞죠 형님들 어 소율이도 좋긴 한데 이제 로이가 캐릭터 만들때 됐죠 로이가 캐릭터 딱 이벤트로 만들어놓으면 깔창 깨워가지고 오지죠 형님들 아 인정하시죠 야 근데 소율이씨 캐릭터 이쁘게 나왔다 되게 이쁘게 나왔다 어 어 뭐야 아 이거 넥슨으로 로그인할때 뒤에 넥슨.컴 로그인해야되죠 맞죠 어 아 뒤에 넥슨.컴을 할 필요가 없구나 어 넥슨이 넥슨이니까 넥슨.컴을 할 필요없고 슈퍼카와 함께하는 싸떠티비 시즌3 첫이야기 또 뭐 자세히 보게 해가지고 이벤트가 있네요 뭐 뭐지 임준영 박혜영 손대한 아 대한이 나오네 오 이거 또 쏘든 비즈니들 또 많이 나오네요 보시면 이거 여기 이제 공식 이벤트로 걸려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소율이씨 섹스 이벤트도 하고 있고 스파이더 한글코인 모아라 무기 컬렉션 이제 서든어택은 항상 이제 아프리카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뭐 개선 이벤트 그다음에 뭐 싸티비 그다음에 피시방 출석체크 이벤트 레드불 세븐 데이 서른 데이 이벤트 즉 유튜브 구독 이벤트까지 저랑 같이 또 유튜브도 함께하는데 어 보면은 또 요 이벤트가 있죠 네 우리 다 여섯번째에 떠있는 BJ버스 대첩 사실 제가 왜 저번 우리 서든 대첩에서 우승을 못했습니까 몽키님이 팀도 세지만 자기도 너무 잘해서잖아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와 렉슨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마이콜 감스트 그다음에 어 머동님 저까지 그 4명이 함께 버스를 타는 거고 이제 미키를 비롯한 4명이 이제 서든 비제이들이 버스를 태워주는 건데 이제 오늘 버스를 타는 팀을 정하는 거야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버스를 타는 팀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 양민들이죠 모동 마이콜 감스트 총 쏠들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마이콜 맨날 티모 해가지고 벗어던지고 다니고 자기가 못하면서 캐릭터가 안좋다면서 자기암리야 하고 모동님 대장형님 옆에서 맨날 가면서 헉헉헉헉헉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시고 거기다가 감스트님 무슨 공차다가 총을 왜 쏘놓으냐 저는 형님도 아프리카 대한민국 육군 조교 출신으로서 애초에 서든 대첩 이번에 몇번이나 준우승과 저번에도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스무스한 기록들을 보유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에서야말로 확실히 이제 3명을 양악하면서 1등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버스를 한번 제대로 골라가지고 이번 버스 대첩 상금 500만원입니다 월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가 1등을 해서 버스 고른 다음에 우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다시 보기 방송 일정 보기 있으니까 방송 일정 보기 눌리셔가지고 뭐 이런 일정들도 확인을 하세요 뭐 로이저 모드, 감스트 마이콜에서 일정들이 또 나와있구요 10월 31일 오늘부터 또 오늘 이제 버스를 고르고 31일부터 경기가 또 시작이 되고 결승전, 어 결승전 날짜 잘못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월 31일이면 내년이냐 이거? 결승, 뭐야 예선전을 10월 31일날 하는데 결승전을 10월 31일날에 뭐야 이거? 예선전과 동시에 시작하고 결승전 빠밤빰빰 끝! 500만원? 뭐 우리는 개이득이긴 한데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넥슨 쪽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날짜를 좀 바꿔야될 것 같습니다 내일 후년인가요? 굉장히 오래하는 것 같은데요 첫번째 또 우리 이벤트들이 많아요 이제 버스 대첩 시청하고 아이템 받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BJ들끼리 대결하는 것도 재밌고 버스 타는 것도 재밌지만 이벤트 상품들이 챙겨가야죠 우리 첫번째 서장에서 천명 시청자 이벤트를 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별폭탄 7일가 두번째 또 탑승 BJ 응원 이벤트 AK-74, AK-74, AK-74 캐릭터 세트 AK-74까지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 뿌리니까 쿠폰 같은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BJ들이 쿠폰 입력에 띄워놓으면 그 쿠폰 코드만 입력하시면 전부 다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스카이프 잠시 연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머독님이랑 개인처럼 머독님이랑 안 친한데 친하췄 좀 할게요 아이 머독님 안녕하세요 서드노트할게 희망 총잘쏘기로 소문나시고 외모까지 깔끔하지 우리 머독님 아닌데요 예 잘못 찾았네요 예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이러니까 기회만 쳐 자 나머지 분들한테 초대 좀 할게요 아 목소리가 딱 묵직하시잖아 보자 마이콜님이 혹시 다른 분들 스카이프 친추되어 있으신가요? 아 저요 잠깐만요 저 마이크 설정 좀 할게요 됐나요 목소리 들려요?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혹시 마이콜님이랑 친추가 되있나요? 아 당연히 되있죠 네 그러면 추가 좀 해주실래요? 오늘 하는 분들이 감스트님이랑 마이콜님 제가 스카이프 친추가 안됩니다 네 마이콜님하고 감스트님 가스팅의 아이디가 뭐지 어.. 감스트님이 오 무슨소립니까 이거 오 무슨소립니까 이거 감스트님 예 들어오셨나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나 지각도 확인하고 할게요 잠시만요 말깥 소리가 크죠 아 이거 제가 줄여도 되니까 아 그럼 줄이셔요 네 제가 줄 ξ Flight 여러분 장난이예 깔끔하죠 아 마이크로는 왜 안맞으시지 아 이거 시간감각 없으신가 저분 원래 좀 없죠 예 그러죠 저는 몇번같이 봤었는데 갓스님 왜 친추 안되지 아까 친추한걸로 나와있었는데 스카이브유 친추를 따로 해야겠네 잠시만요 네 일단 초대 오늘 좀 해주시고 제가 나머지 분들은 초대를 따로 해놔야겠지 지금 친추를 해놔야겠어 자 하아 어 저도 아 이제 한번 봐볼게요 아이고 2등하면 100만원이네 1등하면 500만원이고 로이전님은 이제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예? 우승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뭐 뭐 로이전님은 뭐 상금 뭐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무슨소리야 월세 두달치 밀렸습니다 뭐 동님 저도 지금 월세때문에 들어오긴 했는데 월세 내야됩니다 넥슨과 함께해야됩니다 아 저도 2등해서 월세 내야됩니다 아니 미키버스, 머더버스, 조시버스, 로리버스 제일 타고싶네 왠지 로리라는 버스 되게 분홍이 깜찍하네 이거 로리버스 타면 안될거 같은데 타고싶은 느낌 잘 못하면 영정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가 좀 위험한 버스 같은데 이거 완전 월세레즌이야 아 마이클링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 마이클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이클링 지금 2,3분 지났습니다 다들 또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오신다고 다들 8시에서 또 채워주시네요 아우 큰일 날 뻔 왜요 큐를 돌렸거든요 와우 시간까지 까먹었어요? 야 시청자 한명이 오늘 버스 대첩 아니에요? 이러길래 아 바로 큐끄드렸습니다 야 이걸 또 까먹고 있었네 지금 제기말에 큐를 아 역시 로라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저런 사람 정말 버스 대첩에 제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정말 마이클님도 이거 웃으면서 월세낼겁니까? 아니요 저 전기세 내야돼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이제 열심히 오시고요 지금 진짜 감스트님이 스카이프 로그 안했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스카이프 친추가 안되있거든요 아까 친추 드린거 같은데 아 친추가 안되있네 감스트님이 카톡에도 지금 잠시 저 잠시만요 안 나왔다고 하시네요 감스트님이 아니 저런?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저 제가 그럼 이거 스카이프를 아예 껐다가 제가 친추 어 뭐야 내가 다시 초대를 해야겠다 이걸 친추를 내가 다시 걸고 그리고 이대로 돼있고 어 마이클님이 친추되있고 내가 다시 파가지고 초대를 해야겠다 감스트님이 돼야 내가 그 돼있을땐데 전부다 스카이프 친추가 저 저 저 저 그러고 됐고 어 내가 다시 초대를 해야겠다 나를 보석받님 편견 감사합니다 나를 보석받님 편견 감사합니다 나를 보석받님 편견 감사합니다 응 안받으시네 잠시만 연결하는게 제일 힘들어 BJ들이랑 진행하면 연결하는게 제일 힘든거 같애 받은 되나? 다시 초대 좀 할게 제가 친축해가지고 예예 네 감스트님이 이제 뭘로 친추가 되있으시지 친추도 안받아주시네 감스트님이 그 H로 뭐 대신하신거 맞죠 스카이프 아이디요? 네 스카이프 아이디 0이군요 아니 이게 BJ 그분같은데 BJGA로 시작하는 가 초대를 친추도 안받으시고 초대도 안받아주시는 이게 까먹은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 카톡은 대답했어요 안왔다고 예 초대 안오셨다고 해주셨는데 오케이 오케이 초대 이거 친추를 받으셔야 이게 네 저도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데 네 맞아요 친추를 그러는데 친추를 안받으셔가지고 친추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어 공만차시다 보니까 가물이 들으셨나 아 이거 초반부터 분위기 이렇게 몰고 가는겁니까 흥승을 위해서는 이가지밖에 없죠 흥승이 안좋대 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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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손흥민도 부상이고 친추보냈다고 하시는데 친구 초대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네 친추를 받으시 친구를 받아주시면 친구를 받아주시면 흥승 흥 흥 일단 그 뭐 로이존님 뭐 마이콜님 제가 물어봤어요 시청자분들에게 뭐 써드실럽 뭐 별거 없는데 이게 나와되는 부분입니까 누구랍니까 근데요 실력에 관해서 모독님이 뭐라고 하는거는 이게 자존심 잠시따 가물스테이 초대 한번 해보고 있을께요 두분 두분 대화하세요 아 아 아 이분들이 뭐지 가물스테이 친구 초대를 보냈다는데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아이들이 잘 불러주셨나 됐다 초대받았다 됐다 오케이 됐어 이제 되겠다 오케이 연결하는데면 5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든데죠 좋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가물스테이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디가 뭔가 꼬였나보네요 이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초대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다 초대를 한번 잘게요 네 공차다 오신건 아니죠 뭐 조기축구에서 예 아우 자다가 좀 늦게 됐습니다 흥 흥 흥 흥 보니까 우승은 로이존 같은데 버스 다들 버스 탈 준비가 안됐어 이번에 보니까 흥 흥 흥 이제 네 다 연결됐죠 이제 아 가물스테이 아니었고요 사진 안바꾸셨네요 전에 봤던 그 사진이랑 흥 흥 뭐 예 다들 일단은 그 버스 탈 준비가 안되있는거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월세를 한번 내면 될거 같네요 로이존님 작년 시즌에 0킬했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전에 막 0킬했던 전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버스 타러왔잖아요 제가 캐리 해야됩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저한테 딱 맞는 컨텐츠입니다 그래도 기사를 때리면 됩니까? 제가 탈 필요 없죠? 제가 캐리할 필요 없죠 타기만 하면 되죠 맞아요 저희만 탈 필요 없죠 버스에서만 뛰어내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거에요 그게 흥 자 그러면 일단 서든을 로그인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방을 친구에서 방을 파가지고 모이죠 일단 방을 파서 모여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경기씨 진행하다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면 될거 같네요 아니 전 20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 왜 뭐 이런거 미리 접속 안하십니까 둘이 야 모독님 일정이 좀 없으신가봐요 빨리 오셔야죠 과거에 마이플리 조경번호이죠 막 빨리 들어오셔야죠 조경번호이죠 빨리 들어오셔야죠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예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일단 세경기를 진행하는데 오늘 메이비 보자 메이비 이상한거던데 전부다 메이비 저도 많이 안해본 메이비여가지고 네 스쿨맵하고 제사포급 개인전하고 또 진지구축 모두 이거 안해봤습니까 진지구축 해봤죠 제가 써던노트 저번에 진지구축 플레이했거든요 저도 해봤죠 모독님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계급이요 저 얼랭이요 따아 뭐 해골망아집니까 아이 장난이구나 제가 중사네요 중사 중사면 뭐 저한테 바로 헤디션 날아가겠네요 별거 없네요 아 로이전님은 하산데요 지금 아 저는 별부터 사람 취급합니다 써던노트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써던노트 부캐고 부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 써던노트 개그 보면 감스트님이 가장 높으셔요 감스트님 어디신데요 여기 중사입니다 중사 와 다들 높으시네 어 네 연습중 했습니다 이거 뭐야 버스 잘 오늘 1등 못하면 망하겠는데 일단 여기 버스 오신분들도 다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을 골라도 잘 탈것 같습니다 잘 이꼴로 잘 이꼴로 아 좋겠죠 프리카에서 설마 그러죠 지하철도 업데이트 되고 개꿀잼 네 지하철 모드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지하철을 아예 해봤어요 저희도 하 사실 어떤 버스가 제일 좋은 버스인지도 모르겠어 일단 닉네임만 봐서는 로리 버스가 좀 좀 약간 제일 망하는건 1등을 오늘 해서 버스를 골랐는데 어 그 버스가 꼴찌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또 저희는 아는 정보 없기다보니까 다들 잘하시는 분들인데 1등을 해서 좋은 버스를 뽑았는데 그 버스가 나락으로 빠지면 제일 망하는거죠 그러죠 로리 버스 꼭 잡으라고 잘한다고 음 화면을 좀 맞추고 이거 방 누가 파서 누가 초대해 주실겁니까 모동님이 방은 초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은 뭐 방은 뭐 파면 끝이니까 아 제가요? 네 네 아 예 하시면 좋구요 네 그러면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제가 초대를 할께요 모동님 귀찮은거 싫어하시죠 아유 좋아합니다 저 귀찮은거 근데 로리 버스님 약간 지금 제가 계급이 중사인데 하사가 지금 저한테 뭐 뭐라 하는것은 약간 별로 마음에 드지 않아서요 하하핳핳핳하핳 아 죄송합니다 보자 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첫번째 맵이 스쿨맵이죠 스쿨맵이죠 스쿨맵 보자 스쿨맵이 어딨지? 보는 맵에 스쿨맵 뭐 재밋더라고요 킬러면 할수록 총도 바뀌고 가니까 스쿨맵이 어디있죠? 그쪽에 있을거에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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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그 위에 그 오른쪽에 오른쪽 아 뭐 친구 요청이 왜 자꾸 와 고부했는데 아 뭐야 이 새끼 관종새끼 또 아이씨 의원님 사전에 옵션가서 아니 했는데 이게 또 서버 온기면 바뀌는거 있잖아요 아 그만해라 관종새끼들아 빨리 전화를 해야되는데 빨리 아 관종새끼들 그만해 아 미쳤네 이 새끼들 관종새끼들 진짜 야 울산섹스야 니 지금 넥슨은자님한테 카톡 보낸다 니 아이디 영정먹인다 진짜 울산섹스 니 찍섹스 니 지금 한번만 더 진초 보내라 진짜 그짓말 아니다 영정님한테 진짜 바로 니 계정 삭제시킨다 씨벌새끼야 한번만 더 보내라 그짓말 아니다 바로 보낸다 단체 카톡있다 씨벌어봐 한번만 더 보내라 한자새끼는 딱 한번만 더 보내라 유림 레전드 딱 한번만 더 보내 바로 영정간다 씨벌새기 아 촌하게 보내네 이새끼들 무슨 이상한새끼들 아니 제가 방을 파서 초대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못해요 이거 아니 남아지질 않아 그게 초대폭이 초대폭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일단 방을 만들어봐서 만들어 이게 서버 옮기면 친구 거부해놓은게 풀리더라구요 보니까 어 그것 때문에 거부해놨었는데 풀린 틈을 타가지고 초대 이거 받은거라 애들이 어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기능이 좀 친구 그 기능이 좀 그렇더라구 자 여기 어디있었죠 여러분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받고 삭제해라구 받고 삭제하면 안아 이게 간족이 많아가지고 이게 서든에도 서든도 유저가 많으니까 일단 제가 한번 초대 보내볼게요 네 일단 저저집 아 잘왔어요 초대 네 없습니다 로이준님 초대 거부여서 안갑니다 네 무슨소리잖아요 제가 집 진출 상대하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진짜 바뀌네 네 바뀌어요 또 초대가져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방금 방금 반거에요 서버 옮겨지면 친구 추진 그 거부가 풀리더라니까 이게 몸 걸리면 누우시죠 아 저 가만있습니다 아 아 날도 바꾸신거에요? 아니 원래 이거였는데 저 아까 주위 안그랬나 주위 아 이거는 원래 저 아 이거 죽이라고 아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서든어텍은 P2P가 없으면 이게 공격이 있어 전부다 공격이면 시작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 만약에 그런거도 있네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 아 한 100명에서 친구 초대 온다 미친 진짜 아 음 흠 흠 아 호스트 서버가 있구나 아 울산이랑 유림이 간직 간종새끼들 영정삭제된다 너희들 제가 다시 방금 팔게요 죄송해요 그럼 아 호스트 오류 계속 서버가 있대요 아하 그러면은 지속 아 찾아냈다 와 뚫고 찾아냈어 존나 빡세게 했다 후 그 방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면 안될 방파면 안될거같애 이 새끼들 간종이 많아가지고 예 초대거부 풀어주시면 돼요 초대거부는 풀께요 제가 예 이거 와 진짜 간종새끼들 난리난다 네 오케이 초대 다 보냈어요 들어와 보세요 오케이 어 왔어요 여기 맞죠 네 여기 맞아요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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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 상관없죠 이거 어 뭐야 개인전이죠 이거는 자 여기서 또 킬수가 이게 저희 잠수 자기 잠수 점수인데 뭐지? 왜 나오지? 차단인데 아 겨우 차단해서 서버 옮겨가지고 이 서버 옮길때마다 친구 차단이 풀려 아 죽는줄 알았어 진짜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2대2로 진행을 해야되나요? 아니 이거 개인전이요 개인전 아 개인전이죠 블루랜드가 있는거죠 네 아 개인전이에요 네 이 맵이 웹본첼린지 이게 스쿨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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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할때마다 총이 바뀝니다 음 아 총은 랜덤이에요? 아니 킬할때마다 총이 바뀌는데 총은 그 킬수마다 총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또 이게 또 지금 아이템 세팅을 해야되는겁니까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아니 아이템 세팅 안해도 그냥 총이 있다니까요 아 기본 총이 주어지는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혼자가 총 좋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하하 조심하십니까 얘기하세요 음 자 레디 해주시면 예 시작해볼께 여기서 또 아 레디 눌러야돼요? 오케이 그 누르 예 레디도 누르지 모릅니까? 아 레디 모르십니까? 준비 알죠 불셉이구요 자세 버스 탈 준비가 안되있는거 같은데 보니까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게임 시작 번쩍번쩍 슈트한 저거 누르세요 아 예 저거 재방송 미친놈이 계속 친추해가지고 맞죠 계속 오죠 그렇다니까 써누넛탱이 치즈박스에 에이 그거 화면 가리시고 계속 esc 갈기면서 방설점 연결 들어가서 커뮤니티에서 친구 허용했다가 다시 찾아내야돼요 아 일단 그냥 들어왔다 아 이게 스쿨맨 재산보급창고니까 이거 그것도 들어야 모독님 쓰나도 하십니까? 아 쓰나도 하죠 제가 쓰나도 기가 막히게 하죠 그냥 나 이거 1키도 사야겠는데 그럼? 뭐 사둬봤자 어쩜 쓸일이 없을것 같은데 아니 오늘 그거 하잖아요 삼보급에서 쓰는거 아니에요 진지구총 모드랑 그렇죠 아니 그니까 세팅해놔야죠 모독님한테 좋은거 혼자 쓰실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설계하십니까? 오성님 심상치 않으신데 이분 초대 한번만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초대에 보내세요 네 아 AK 장신을 껴주고 디그 아니야 우지 쓰든 기본증 쓰세요 총 쏠일이 없을것 같은데 흐허헣 저 캐릭터 아이유도 뽑아놨거든요 저 아 저는 신캐 서유로 샀습니다 서유로 저 아이유 다 있어요 저 아이유 한달치 뽑았습니다 제발 한번만에 하지만 아닙니다 국민여동원에서 보아놨지 아 좋아졌어 왜 기아가 흐흐흫 흐흐흠 아이유 1일치 껴야겠다 잠시만 이를 지켜야겠다 아유 끼지마세요 저 진짜 아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유 쏠수도 없을겁니다 아유 끼면 안돼요? 아유 끼어도 되긴 되는데 낄 넘어있어요 근데 못죽이겠네 게이르 예 예 저분은 도망가세요 칼로 목을 찔러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얼굴이 도망갔다 아유 꼈다 게이르 시작하죠 스토밍 방식이 몇 킬하면 끝납니까? 이거는 30킬하면 끝납니다 30킬 아 30킬? 네 오케이 좋아요 아 아유 또 또 이게 킬수가 저희 점수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아유께 따로 있네 그래서 한번 한번 끝날수 해보자고요 예 근데 우리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세 판 다 해가지고 킬 제일 많은건 아니잖아요 그거 대로였던걸로 기억을 했는데 제가 아유 조년께 있네 아 그래요? 네 아유 조년꺼 주네 이거 대박이네 넥슨 아 로이준님 지금 혼자 굉장히 아 저 저 세팅해서요 아 이거 부동색깔 칼 끼고 왔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엇박아 모독이 좋은걸 이래도 죽일거에요 아 죽여야죠 시체 남독자 합니다 시체남독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시작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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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맺어갖고 이거 아 할까 이거 오늘 킬 전체 합산을 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부터 버스 이제 우리 미키 루리 버스 조시버스 이렇게 시작하는거죠 그래서 이거 lk47 아닌데 뭐야 아 앤덤이라고 있어 맞다 이게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발걸음 둘리면 죽습니다 저 아이유입니다 저 아이유입니다 그렇지 아 뭐야 뒤에서 누구야 렉걸려 뭐야 렉걸렸어 방금 뭐야 아 어 좋아 좋아 아 이거 아 무궁님 렉거리지마세요 호스트빨 아쉽게나 렉거리지마시네 게임 이상한 날씨네 이분 아 무궁님 렉바로 게임하시니 지금 써둔 아하하하 컴퓨터 안좋고 자꾸 탁하지마십시오 어디 숨어계세요 전부다 오 학교 되게 잘 만들었다 오랜만에 학교 온 기분이야 들어오세요 아 저 정말 좋아합니다 어 발소리 들립니다 발소리 발소리 들려요 뚜벅뚜벅 들립니다 지금 어디요 어디요 여긴데요 하하하하 아 저 어떻게 마이클님 뭐하십니까 하하하하 어딘데요 여긴데요 하하하하 아이 갑순이 아 뭐하십니까 자꾸 죽어주면 안됐나 점수에요 킬도 점수 어 초반에 렉 때문에 내가 못잡은거지 학교는 또 내가 학교에서 또 일진 출신 아니냐 아까 중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사 뒤를 보세요 뒤를 뒤를 보세요 뒤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뭡니까 형님들 하하하하 존많이네요 좋네요 하하하하 샷팔 깔끔하구요 하하하하 버스 BJ들 보고있나 내 데리고 가면 우승하는거야 오백마다 먹을사람 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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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율이 이거 밑에 위로 계단 올라가세요 저 밑에서 쫓아갈게요 하하 하하하 오오 캐릭터 지리부여 아 지금 1등이야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이콜림 0킬 뭐하십니까? 분발하세요 아이콜림이 좀 맛집인거 같은데? 발소리가 왜이렇게 커? 왜없지? 발소리가 섀도우 무빙이 안돼 왜 어? 이야아 맞지! 어? 맞짐탐방 아 마이콜은 뭐하십니까 아아 나 어딨어요 아아 정말이게 진짜 때리러 간다 아니 아니 이게 스트레오 소리 때문에 내한테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말소리가 모든굽이 스트레오를 시켰죠 아 마이콜은 뭐하십니까 누가 보니까 자기 말소리를 내 방송에 송출하는거 같은데 개고수 있어 진짜 누구야? 대박이네 오우스 스택 간다 오우스 뭐야 와아 감스트님 사람이 이렇게 안받는데 와아 이걸 뒤에 숨어있네 D3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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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싸우는데 빨리 찾아서 가 아우 복수 오수 좋아 모독님 어디계세요 근데 모독님이 안보이는데 괜찮다 아 아 아 뭐야 디치기 아 맞집니다 맞집 아 이걸 디치기당하네 대포미념 먹은 기분인데 아 샷건으로 바뀌어가지고 망했어 샷건 좀 더 쓰레기야 좀 따만치고기 좋아 또 샷건이네 아 샷건 좋습니다 여기 한방에 아유 반짝거린다 아유 반짝거린다 아유 반짝거린다 왜 맨날 깐는데 사람이 없지 어 딜을 보세요 딜을 와우 와우 아 아이콜이 살려줬어요 아 야 이거 둘다 뒤날렸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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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참 아이콜이 맛있네 어 뭐하세요 아 아 경고사격입니다 경고사격 조결추실입니다 아 아이고 조결추실이라고요 반응속도 아이씨 모독님 중사라고 깜치면 안됩니다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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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쩡 펌 아 주특의 전문인데 그니们 어동님 잘하시는데 아니 경고사격 히 를 그니라구 어? 아 즉시 리스폰? 다들 즉시 리스폰 쓰고있어요 지금? 시발 반스폰 됩니까? 반칙 아닙니까? 아..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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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이 깜짝아 여기서 리스폰 되시네 아.. 마이클리 아 승.. 어.. 아..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칼들고 나오세요 빨리 칼들고 아아 어디야? 모독이 13킬이 안돼! 모독이 13킬이 어떻게 해야돼? 와드를 박으라고 와드가 뭔데? 텔 좀 타게 와드 박으라는게 뭔소리야? 아니 와드에 그런거 없습니다 아 저 흐점이죠 저거 놀래요 나 이맘부터 와드 있는줄 알았어 인짜로 왜요? 자꾸 쉬어 왔다고 헌소리 하길래 무슨소리가 있네 와... 나 저 파라색깐 동그라미 좋아하는 방금줄 알았어 흐흐흐흐흫 아 뭐야 무적이야? 셀씨 역시 ㅇㄱ 기능아이가 아 안돼 모독님 15킬이야 치고 나가 모독님 쓰 쭉쭉 나라야지 오셔벤 딱잡아야되는데 이거 근데 총발이 좀 심하다 이메일 아 어디야? 모노겜 숨어있는거만 뭐하세요? 아이 뭐 뭐 숨어시네 이거 어디 보십니까? 어디 보시고 가세요 지금? 뭐랄때로 부시에 숨어있는거 모르십니까? 자꾸 나가계세요 밑에 아아이 자꾸 숨어있시네 좋아좋아 아 뭐야? 두 발 사는건가? 야 왜 감수들이 삼킬 뭡니까? 감수들이 삼킬입니까? 고글로 우차신같은데 이거 잠깐 왜 같은사람이 두번 나오지? 아 제가 지금 시킬 미만 반성좀 하십쇼 아니요 저희가 삼킬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지마세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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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죄송하자 죄송하다 자꾸 지석이가 감수디 아으 아니 스스로 로이좀님 시치한번 보고싶은데 어디가 있어요 어디야 야 그거를 모르시 돌서 뛰고있지마세요 아하 예 어 로이좀님 저 어디가십니까? 어 지나갔어요 저 아 좀오세요 1대1 맞자 아이 잠깐만 저기 방해꾼이 있어서 아 어디있어 아 10킬님도 기다리셔야죠 9킬입니다 9킬 1킬 남았습니다 아하 어 어디지 아유 난 한사람만 사냥해서 튼다 그러다가 지금 4킬이 아 뭐야 9킬 밖에 안되잖습니까 아 아이 저거 9킬이나 됩니다 왜이렇게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아 로이좀 로이좀님 뒤로 오세요 어디가세요 다 키워나오세요 누구말소리해 누구게임소리가 내한테 들려 왜이끄쩔어 스믹때문에 누구게임소리가 내소리가 있던데서 답이 안나와 어 어 이거 왜이끄쩔어 이거 스믹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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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피 얼마나 남았어요 동네 아 저 아 뭐야 아 아 아 킬봐야되잖아요 잠시만 아 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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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 지금 잠시만 어떻게봐요 자기 킬좀 말해주세요 저 17킬죠 모둑님 19킬 제가 로이좀가 16킬 그 다음에 마이콜님이 19킬 왜요 9킬 9킬이요 9킬 마이콜님 9킬 감스테님이 저 삭칠입니다 삭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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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네 제산보급 개인전이요 신접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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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떻게하자면 총 3판을 진행해가지고 자 제가 찾아볼게요 이게 총키를 합산해서 1등부터 해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 미래를 선뜨라 이거 게임시간 좀 늘릴까요 네 게임시간 좀 늘려서 가죠 너무 짧은거 같아요 네 50분 너무 짧다 진짜 금방가네 재산보급 참고 몇뿐가죠 우리 어 20분 20분 갑시다 이거 다들 쓰나 하실겁니까 아 재산보급 전부다 AK로 통일합시다 아니 우리 돌격으로 갑시다 돌격으로 그러니까요 모독이 또 사마락에서 보니까 생긴거랑 비슷하게 쓰다드시는거 아닙니까? 되게 모독님이 알싹하게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멀리서 쏘실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무슨요 저 저육입니다 딱봐도 전 돌격이에요 지금 로이준님은 딱 저 머릿속 어딘지 샷건들거 같은 느낌인데 샷건들거 같은 느낌인데 샷건요 드세요 막 숏에서 샷건들거 같은 느낌인데 지금 TRG21 가능합니까? 아 TRG? AK 다칠러 갑시다 AK21? 적용 아닙니까 그 적용 AK 다칠러 갑니다 상남자총 OK OK 아 그럼 저거 맞춰드릴게요 아유 정말 자 AK47 어딨어 자 AK AK가 이거 사면 되죠 여러분들 이건가 오케이 네 딱 됐고 보자 사실 제일 오늘 중요한 버스 이 세계맵중에 제3보급 개인전이 킬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쿨맵이야 방금 좀 넓어가지고 서로 못찾고 이러니까 10국회밖에 안나왔어도 사실 이거는 손풀기에 불과하고 서더더텍의 대표적인 이 제3보급 그렇죠 거의 국쿨맵이죠 에이 또 한 킬이 최소한 이게 이제 신령대입니다 신경대 킬 소재 한 30킬로 갑니까? 아 30킬로 갈까요? 근데 헤더 뭐 마이클림이랑 감수는 참 수가 없어서 30킬로 하자 그럼 OK 알겠습니다 30킬로 해서 10 좋네요 20분 30... 아 20분에 30킬로 나옵니까? 아오 괜찮죠 네 오케이 그럼 20분에 30킬로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분 어떻게 들어와 이거 빌보로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이거 사과받 오신거는 무슨 맛이야 오신건데 사과맛이야? 채택이 9버전 하시라는데요 에? 무기 9버전 해라는데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이건? 무기를 9버전 해라는데 무슨 소리지? 어 아 뭐 최신 버전 이런... 아 이거 이상하네 무기도 버전이 있나요? 이거 어려운 총이요 어려운 총 그 소리만 쓰는 J.I.X 쓰면 안되는거에요? 옵션? 아니 옵션을 울리라고? 음 그냥 이런 총을 들으라는건가 이거? 아 아 지금 AK도 있어요 AK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됐죠 옛날 버전 이거죠 이거 아 무기를 10버전 해라 9버전사에 시청하는 분들이 보기 좋다 예 성능검션에 있는 무기를 9버전으로 바꿔달라고 하네요 나들 왜니까요 아는 총으로 아는 총으로 시청자들이 음 또 쏟아나시는 분들이 딱 이런거 날카로 예민하네 이분들이 머리카락만 보이도 헤드샷 날리는 분들이니까 잘 박히네 총이 중감에 확실히 쏟아나시는 분들이 보면 자 그럼 뭐 다들 총 어떻게 되셨습니까? AK47 다 들지않았나 지금? 네 다 AK407 들었죠 다음 스탭이 마루 배신게 심상치하는데 에임 맞죠 그거 일주일짜리 아 뭐 하루치도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루치도 되고 일주일짜리되고 하루치도 괜찮아요 AK47만 들면 되죠 예예 아무거나 들어도 괜찮은데 AK47로 동일하게 해서 가자고 했죠 네네네 자 시작합니다 아 20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판이 갈린거같아 너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갈린다 사실 여기서 이제 세게 박는거야 여기서 킬차에 버려지 못하라간다 자 다 A쪽으로 오세요 A쪽 어딘지 아시죠? 아 아 아 이분을 또 쏟아나는 해머치긴 앤다 아 누구야 아 모델딜 1대1한테 꿍파리기 와 와 와 와 와 양옆에 놨는데 와 모델계 사람 누르지 안맞는데 와 정말 못하시네요 와 어 뭐야 뭐야 아 놀래라 와 와 와 근데 마이크로렉이 샷팔 진짜 질입니다 하하하하 바로 앞에서 총을 하늘로 놓으시네요 이야 고인보 감수 형님도 대단하시구요 이 분들과는 대박입니다 감수 형님 쓰나에요? 이곳은 도대체 그냥 버스 타겠는데요 야 이거 사람 아니네 쓰나를 갑자기 바꿔버리네 아니 감수 형님 뒤를 보세요 형님 좋습니다 어디가세요 로이전님 한번 죽으셔야죠 오동님 덤비세요 아 이쪽에 싸워 이쪽에 싸워 야 저기 어떻게 하셨어 진짜 아 저기도 있구나 아 아 15조건 좋습니다 어 저기 옥상 가십니까 여러분들 옥상요? 어 어디 옥상 가시 가 가시던데 옥상 맞습니까 진짜? 마이크로렉 옥상이라면서 여기서 이러낼거 마이크로렉 옥상이라면서 여기서 이러내 하하하하 아 여기 왜 여기 왜 사람이 있지 이게 아 어 머리 로이전님 땀 한 번 죽으셔야 했네 지금 키리 지금 과분하게 드셨네 오우! 방포로 우정구여! 말그리 방송끄세요 뭐하십니까 방금 자세이가 물났으면 나오는 자세가 아니야?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야... 여기있습니다 꽤 바른 속도 아닙니까 모동기 꽤 바른 속도 더블킬 자 트리플 트리플! 어!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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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 바로 헤드! 아 까비! 잘 먹고 한번 갑니다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까비 유킬좋아 출발좋아 여기서 세게 막는거야 멍멍을 따라갑니다 머리 무조건 머리 맞서 좋아 아직 킬천을 다 걸고 있고 구질이 싶어서 돈 들은거 아니야? 잘 갑니다 마이브로 이거 되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약간 미니언 느낌 납니다 뭐라구요? 아야야야야 벗어 까셔야죠 입구에 아니 괜찮아요 두번 듣고싶으세요 두번 듣고싶으세요 두번 듣고싶으세요 으아아 다 모동을 캐릭터가 실패해보아 거저드시네 지금 거저드시네 지금 거저드시네 지금 거저드시네 지금 아아 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오케이 복수 나이스 씹어듣고 니치기 그한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구만 아 그 사람 왜 어리 타고 가십니까 나 왜가지고 뒤치기 가는데 내 앞에 지나간다러나 어휴 내 앞에 지나간다러나 따라잡혀 야 스맥젤블를 골라 썰어 지금 이야 우주분 진짜 야비한거 보세요 아이고 미안하다뇨 지금 돌격 3명 사이에서 제가 지금 저격으로 원샷 1킬인데 아이 저 저격이 누가 암바탑니까 이 와중에 사픔이 안돼 아휴 아휴 왜 사람들이 민간 안됐나? 흐하하하 아 자꾸 꺼주지 마세요 로이조님한테 아.. 또 맛집 찾아간다 로이조님 뭐야? 당분 아니야 이거? 와.. 모독님 보니까 시청자들이 그 여단 시청자들이 기만해 주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총 더였어요 총 총 더였습니다 어떻게 총무가 키보라 키냐 하하하하 진짜 어 잠깐 뭐야 아니 거기에서 걸고 있으시면 됩니까 겸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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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봤죠 여기 쓰다도 터지면 대박 사기겠네요 리스폰 어디야 여기 깜스님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예? 어 수다 이거 다들 어디있습니까? 갑자기 안보입니다 아 뭔 소리야 이거 바람소리 뭡니까? 깜짝 놀랐네 아 저 놀래가지고 아 누가 숏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누굽니까 핫발 지리고 아 로이준 냄새 납니다 지금 여긴가? 아 로이준 냄새 납니다 지금 여긴가?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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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위험한거구나 킬수가 이제 좀 나란히 있네 어 나란히 있네요 이거 핫발 지리고 야 핫발 지리고 아 이용한 이사람 그걸 이렇게 먹네 우와 마이콜 자리 잡은거 지금 이싸렸던 바이컬리 이게 왜어떼해줘 흐헤헴흐헤 흐헤헿흐헤з 하하하하 하하하하 술래창치 하는거 없어 야 이거 버스 낸첩이 아니고 이거 뭐야 소꿉돌이지 소꿉돌이 숨바꿈치라는게 배꿈치니깐 좋습니다 아 보동이 뒤에서 나오세요 이거 아 그거 뒤를 보셔야죠 오 만난 뒤에 오 쓰다 쓰다 빗나갔어 오 오 아 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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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위험하십니다 감스터님 하하 아니 한숨 쉬시네 한숨 하하하하 슈프랑 다르냐 공차는거랑 에어 다르네요 에어 다르네 아 아 뭐야 칼이 죽었잖아 아 이거 칼이 죽나요 사람인가 아 이거는 무적이잖아 무적믿고 들어오신거 같은데 그런거 아닙니다 실력이죠 무적믿고 실력을 믿고 들어간거죠 실력을 아닙니다 뭐하님 보였죠 상황에서는 하하하하 왜그러시지 안그럽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바리 질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남자인가 기다릴 줄 아는 서로양종이 기다리고 있네 사람이 필요하면 안돼요 이 사람들 이거하면 안되겠어 어 어 어디가십니까 어디 그리 바삐가서요 어디가 봤다 이제 하하하하 사탑니다 킬해야된다 킬해야된 1등 뺀긴다 어 어 하하하하 아유 기재갯수 렛쌈아 짱 오오오 이름 안되 오 이름 안되 아 아아 왜 AP가 안나가지 아유 좋습니다 어허 으이 이걸모잠이니까 이걸모잠야 이걸모잠 쒀 오오오 이거 뜨면 안 돼 지금 아유 1두링이 지금 사운드 플레이가 안되어 사운드 플레이가 아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이거 스폰지가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니 남았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 남았는데 와 뭐야 와 한 팀 뭐야 와 깜짝이야 와 둘을 다 했네 아 다행히 어디에 아 아 이걸 또 주사 쓰시네 워쌰 한 발 좋고 보스테이처 아 죽어 한 발 쥐리고 손대한 빙이 하고 어 뭐야 아 아 막아 죽어 아 누가 죽은 소리가 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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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 다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 오 아 아 로아아 어윽 아 내껀데 지걸 1등을 백질리 또 몸맛 쏘면 그냥 족족 죽으실 이거 태율이 캐릭이 좋은게 좋은거같은데 아 이것도 아 이게 뭐야 저거 빨리 만나러 가야 돼 아 뒤에서 안대 한 길 남아서 안돼 들어오세요 잠깐 이리와 이리와 이거란? 이걸! 야 이거만 아침부터 죽으면 안돼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돼 안돼!! 아 이거 30개 깔끔하게 잡으러 아아 안되에에에 으아! 맛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30점으로 49점 달려가네요. 아이고. 30이네. 26킬. 아 보형님 차이 모르지면 안 되는데. 점점 벌어지죠. 아이고님 12킬. 감스트님 11킬. 딱 지금 위랑 위랑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버스 탑니다. 아 이게 버스 이게 그려집니다. 지금 운송버스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지금 어디죠? 지금 진지고충 모드가 남았네. 진지고충 모드가 남았지. 진지고충 모드가 또 내 맵이지. 제일 최근에 선언 어떻게 되셨잖아. 야. 하아. 좋았어. 사스가 모르더크. 아. 빡센데. 살다살다 진짜 모드님한테 지는 날이 올 줄이야. 아 마이클님은 뭘 해도 저한테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님은 나한테 진 게 몇 갠데. 무슨 소리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막말로 롤해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거의 모든 BJ를 봤거든요. 제가 모드님이랑 누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하하하. 모드님은요. 지코 형보다 못해요. 하하하하. 아 뭔 소리야.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 위치를. 자기 위치를. 그건 좀. 근데 이게. 이 맵은 2대2 팀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사다리를 타야겠는데 그러면. 아 그래요? 사다리 탑시다. 혹시. 사다리를 타야죠. 사다리. 이거는 또. 위 밑에 나누기 애매하니까. 저랑 담스트님 편되면 멸망합니다. 안 됩니다. 섰죠. 하하하하. 솔직히 얘기할게요. 안 돼요. 하하하하. 아제들은 좀 찢읍시다. 아제들끼리. 그러면 이거 누가. 누가 이거 일단.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1,4등,2,3등 하면 애매하잖아요. 맞죠. 1,4,2,3. 어. 초대에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에. 네이버 사다리를 타가지고. 1팀 2팀 타던 거 같은데. 제가 바로 탈게요. 방송에서. 네. 여기가 뭐. 일단 내가 2등. 마이콜님. 야. 초대했습니다. 받아주세요. 1팀. 2팀. 1팀. 2팀. 사다리. 좋습니다. 하하. 자. 팀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킬을. 이게 어떤 식으로. 한 라운드 재는 데고 끝이고. 한 라운드 재는 데고 끝인가요? 이게 라운드 재입니다. 이거는. 그럼 킬이 많이 못 나와요? 많이 안 나오죠. 아. 나로서가 없네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섯 번이니까 목숨이 있지 않아요. 아 이게 목숨이 있긴 있어. 이게 네 갠가 세 갠가 있는데. 맞죠. 한 라운드에 무슨. 몇 개 목숨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킬 수가 기록될 텐데. 아 맞아요. 라운드 좀 늘려가지고. 지금 3분 1라운드 하면 너무 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라운드 최대한 많이 늘려가지고. 남은 그래도. 3분에 5라운드. 저 초대 좀 주세요. 이거 최대한 많이 해야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만약에 역전의 기회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 초대 좀 다 해주세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이거 방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방을 다시. 아 잠깐만. 이거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자르면 되니까. 이거. 비용 어렵겠는데. 슬슬 감당이 안된다. 저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잠깐만요. 그냥 방을 다시 만들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불어서. 울산 교미야. 들어오지 마라. 제발 좀. 자. 진지당했다. 아. 이게 어디였죠? 저희가 하는 맵이. 그 진지 구축 모드야. 아 맞다 맞다 맞다. 이제 다음 마지막 게임이죠. 네. 버스트. 랭킹이 정해지는데. 제가 일단 자다리를 탈게요. 1팁 2팁. 네 오케이. 자다리 시작 한번 해보죠 바로. 모동님부터 내려갑니다. 1팁이구요. 모동님이. 자. 모동님이랑 반대편과 많이 죽일 수 있는 건가? 2팁이네요. 어. 야. 이거 그림 재밌게 그리십니다. 자. 마이클이 중요한데요. 자. 마이클님. 1팁. 어. 1팁이요? 왜. 왜 싫어해요. 좋은데. 아. 설마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 정도면. 그럼 이쪽으로 와주세요. 블루. 제가 계속 고정 3등입니다. 고정 3등. 흐하하하. 아유. 아프지 않네 그래도. 하하하하. 얼마나 더. 그러면.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 1,2등으로 올라갑시다. 하하하하. 지금 킬 차이 별로 안납니다. 지금 모동님이 총 49킬. 감스트님이 15킬이기 때문에. 34킬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러면.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랑 마이클님 팀이에요. 그렇게 하고. 저랑 감스트님. 어. 잘못됐다. 잘못 섞였다. 그러면. 네. 이거. 한 명 한 분이 나가시고. 옆으로 옮긴 다음에. 초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레이너 팀. 초대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잠시만요. 이거 화면 좀 맞추게. 화면이 커졌네. 아. 지금. 아. 떨린다. 1등 해야돼. 버스 골라야돼. 버스 고릅니다. 이게. 지금. 괜찮은게. 지금은. 못해도 2등입니다. 하하하.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일단. 못해도. 세 번째로 고르지 않아. 나도 그래. 나도 일단. 치고 올라가면 1등이고. 첫번째로 두 번째야. 충분히 괜찮아. 출발합니다. 시작합시다. 갑니다. 갑니다. 감수님. 파이팅합시다. 이길 수 있어요. 예. 호날두급. 그냥. 무회전 헤드샷. 1,2,3,4번에 있는. 진지그냥. 막쎄이 막으면 되게. 무리하게. 어. 뭐야. 내 앞을 막아. 누구야. 감수님. 그거 아니에요. 마이콜이 할 줄 모릅니까. 이거 설마. 아니요. 할 줄 압니다. 킹입니다. 어. 어. 지금.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파이퀄리 우리도 기지 그거 막아야돼. 일단 우리는 여기 막합시다. 못 오게. 아. 좋습니다. 일단 우리 개구 막고. 오케이. 엥? 뭐여. 아. 잠깐만. 내가 이쪽인가? 다 비켜. 아. 남았다. 잠깐만. 아. 오케이. 여기 이제 떨어지면 못 나오는거. 좋아. 돼. 다 있어. 다 있어. 뭐야. 뭐야. 무시하네. 어.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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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운. 쓰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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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너무. 으아. 나아. 깨면 돼. 아. 존빠. 나아. 어. 뭐야. 구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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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구혁. 아. 아. 아 스나이퍼 들었어. 모독님. 짜발이다. 아. 와. 짜발이 우졌다. 와 스나이퍼 와 스나이퍼 안나오는거 봐 짜바리 와 짜바리 오졌다 스나이퍼 와 스나이퍼 와 스나이퍼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 대북적으로 간거같은데에 맞아 뭐야 문화 안맞아네 어딨지 으어어어어 어 뭐야 아니네 자 룬지니 야 이 슛으로 와야겠죠 아 아 반대편 뭐야 저기 왜 열려있어 이거 너무 울리랄 열려있다 진지 못을 잘못했어요 진지 진지가 이상해 네 아 씨바 너무 안죽는다 아 나 진짜 몰라오네 이거 오우 이야아 마이콜이 괜찮네 괜찮다니까요 이게 진지를 잘 막아야지 진지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아 괜찮네 거의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진짜 소이네 이게 일단 개구는 싹 다 막자 시원하게 막았네 시원하게 막았는데 안됩니다 자 일단 이거 2번을 잘 설치해야되겠는데 아 오브젝트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오케이 이게 박소치면 안되는게 진지품되면 바로 오브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걸 10초에 맞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상상도 못하게 이렇게 세팅을 아 좋아 아 이거 완전 쓰나 이거 스나이퍼인데 그거 야아 안나가면 돼 안나가면 돼 안나가면 돼 아 인간의 심리라는게 또 나가게 됩니다 아 안나가면 돼지 1 2 3 2 2 3 2 3 2 3 아 저거 비 말 깎아갔는데 와 이게 기둥 뒤에 숨어있는거죠 어? 저기 기둥 뒤에 숨어있는거 봐 와 뭐야 으으 끌어책이 끌리셨네 아 저저 안 박혀가지고 진지구특 슬라이딩은 사기야 아 여기 뭐야 형 죽겠다 야 이거야 아이쿠어어어 아이쿠어어어어 야 치즈오 켄져라 켄져라 오오오 진지가 잘 못쓰고 갈데가 없어 야 치즈오 잘 못쓰고 없었어 진지구특 아 역시 진지구특은 잘 만들어야돼 일단 진지를 이렇게 아이쿠어어 자 넥스트 넥스트 다음 다음 마지막 목숨 마지막 목숨이네 마지막 목숨입니다 마지막 목숨 아 설마 이거 로이조님 지금 막 어 개구에 계시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아 개구네 아이쿠어어어어 개구네 아이쿠어어어 잘 가져들합니까 아니 졸래라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생각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가볍고 이렇게 에스찬 에스찬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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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목숨이 많으니까 괜찮아 목숨이 많으니까 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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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개피야 수찬 듭니다 아 어 반사 지린다 아이고 어 오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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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즈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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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이거 제사하네요 진지가 더 있어야 돼 이거 갖고 안 돼 진지라 열심히 부축해야겠네 진지다 어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 와 하 진지를 어떻게 해야되지 대충대충 와 아름답다 요거 대충한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너무 비중 이게 안돼 4번이 안지어져 왜 아 진짜 있는 맥댕다 4번이 위로가있냐고 이 정도 4번이 좀 위로가있냐 어디긴 어디야 여기저어 저격보소 아 적절하노 좋은적격이네요 와 저 올라가는 저 구정사기만 쓰다노라 와 지구촌 짜바리 모독님 짜바리 게임할줄알아 와 저 빼꼽냄이라가지고 저러고계시네 어 오오 자 로이좀님 슬슬 올라옵니다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좋아요 잘처리 좋습니다 깨알처리네요 쪼그리고 쓰면 됩니까 졸려나게 앞에서 보셔야지 아 남자랑 서서 사이든거 아니니까 오줌도 쪼그러서 쏠 사람이네 저거 아 아 아 아 아 뒤에 숨어있는거봐 남자는 쪼그림이 안된다면서 숨어있는거봐 아 아 아 아 아 쓰다 원총 아니 이거 진지가 두명밖에 없으니깐 다 망갈수가 없어 원총은 들고 이렇게 나와드면 덜치네 이게 안되니깐 아 저기 직장 밀어가지고 봅시다 아 아 킬차이 벌어지는데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죄송해서 마이크로는 따로잡히는건 아니겠지 아우 따로잡히죠 이거 네? 고동님 기다려봐요 제가 킬할게 제가 자 이대로 갈수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대박 뭐야 벽이 뚫려 좋아 오케이 벽 하나 더 추가 해볼게 4번 이거 어떻게 내리냐 4번 에? 4번이게 왜 저 위에 올라와서 저기다 지워진게 위에 이거 어떻게 끌어당기지 이거 어떻게 밑으로 내리지 이걸 안 돼 저기 진지구축 이상하게 한거 아니야 지금 니 본지들 다 보여요 허그라고 이거? 마우스로 내려도 안돼 어 저기 다 보이시네 저기 어 로이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다 보여요 왜요 거기있어요 왜 거기계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저런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으 넝 아 어 스무스! 이 판 이겼어! 사라잡는다! 아 이러면 안돼! 침착해 침착해! 아 한번 말리네 아니 우리 끝난게 아니야 우리 끝난게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아 어? 볼게요 마이어 인 더 홀! 걸쭉 할께야! 나 NEW goodness 까지네 쩡 boi 쩡 boi 화비 아 rad 아 이거 맛나 퐁명이라고 뜨네 fen 아 나 끝났다 쩔쩔쩔 거세요 시마쩔 allk47 야 복 오르셨네 복 오르셨어 아우 갑자기 아 이게 너무 쉽게 딸렸네 아 아 예의죠 이건 예의 한가죽여야지 잠깐 오케 이만가 좋아 은하 풀어 아 이거 왜 자꾸 위에 지워지 저게 기둥이 기둥이 자꾸 위에 지워져 이거 어떻게 내려요 이거 기둥 이거 하늘이 진짜 기둥? 기둥이 기둥이 하늘에 막 이거 안 내려져 이게 힐을 내려도 안 돼요 뭔데? 팔로 찍고 나가냐? 거기도 우리는 안 보여요 제발 아! 어머머 허벅지가 이쁘시네 자 올라가시자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톡조조요 오우 노줌차 갑니다. 노줌 야 아 졸 rug하시네 아 세트6 세트6 아 부족 pit ерг 아 보기 뚫을 수 자리 나이스 나 데메 아 오케이 뭐야 어디서 한거지 아닌데 뭐지 아 저기 기방하시네 아 저기 기방하시네 목숨 진짜 없으십니까? 들어가야될까? 아이씨 나오기 기다리죠 일부마켓 넘지 않았는데 시간이 아까울것도 없고 다기라면 됩니다 아쉬울게 없어요 아쉬울게 기다리면 됩니다 아 어디야 아아쓰다 저기 숨어야되고 소끼 저거 색깔 허리가 이쁘시네 에헤헤 시압 시압 아이씨 이쁘시네 죽었다 죽었다 아 이쪽에 아 있습니다 어 이거 1대1입니까 있습니다 헤드샷 아 걱정마세요 지금 제가 요리합니다 지금 아이고 아 아 도망가셨네 야 도망가기 잘 도망가신다 진짜 자 이러면 뭐 마지막인데 그냥 가뿐하게 이기죠 가뿐사뿐하게 이깁시다 워낙에 진주구축해드릴게요 제가 적진에다가 이렇게 아우 매너인데 이게 어우 매너구축이다 매너구축 매구 매구 잘하네 아우 다 잘렸어 다 잘렸어 오잠깐 오잠깐 진주구축시간이 10분에 오잠깐 하늘의 방등이 좀 내려달라고 기둥좌 omin 뭐하세요 Hoff 정직하게 두 supreme 롤이 kla 아 롤이는 지금 개구에서 지금 재미보고 있습니까? 아 재미본거 없어요 진짜 아이 너무 정직하 obrigado 뭐하세요? 뭐하세요? 개구르 왜 들어오세요? 왜 들어오세요 개구르? 아이 쟤 저희 개굽니다 그런게 어딨어요? 저희께 우리께 아이고 있어! 제 권총 딱 세 번 찼습니다 개구를 뚫어냈으나 구매할만하다 개구를 뚫어냈으나 아이고 야 또 개구들어갈라고 하죠 개구들어갈라고 하죠 개물들 재미 보고싶어하시는거 같은데 그리고 개릴딱상인거같애 왜 무슨 무슨 저거? 어 뒤에 뒤에 아이유 뒤에 아이유 뭐야 아이씨 뒤찍기 뒤찍기 까비 아오 지금 동점 지금 동점 삼정원 아이유 한명또 어딜 또 그렇게 들어가신지 똑똑똑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뒤뒤뒤뒤뒤뒤뒤뒤 우리갱 우리갱 뒤로나서 뒤로뒤로 뒤로뒤로 뒤로뒤로뒤로 으흐흐흐흫 좋아아 아 로이 brother yo Van kurz 양념 brig 야 양념 ambitious 미 reconstruct 밑으로 써 짱! 아 또 저러! 아아아아 아아 아묵살 아아 아아 설마가 되네 이거 진중구축에 정석을 보여줬는데 기억이 안나네 아아 아묵살아 이러면 모독님이 33킬 제가 31킬 제가 마이콜님이 22킬 감스트님이 9킬까지 제가 문과 출신으로서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보죠 그냥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 들립니다 지금 중지로 아 정확합니다 아 시트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모독님이 어 82킬 맞죠? 82킬 아우 제가 56 73킬 아우 9킬차이 43킬 23킬 맞나요? 이러면은 모독님이 그대로네 아이디적은 그대로야 1위 모독님 제가 2위구요 제가 3위고 감스트님이 4위 와 이거 1등이랑 감스트님이 58킬차에 감스트님을 버스에 맞는 팀원들한테 뭔가 이 뭐라그럴까 한번 제대로 써내려 배워야되지않나 네 연습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 버스비젠들이 연결을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죠? 아 연결해야되지않나 아 글쎄요 스카이프를 연결하는게 좋긴한데 아이디가 다 다져있어가지고 일단 다 있는가 네 저희도 예 네 다 연결하는거죠 애매한거 같죠 애매한거면 저희가 정하는걸로 가죠 네 정하고 다시 시작할때 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만나면 되니까 일단 저희가 정하는걸로 가면 될거 같아요 맞죠 지금 다 방송을 안키고 있을거 같으니까 자 그럼 저 먼저 고르는게 맞겠죠 자 그러면 홈페이지를 아까전에 켜고 네 어 지금 또 아 개인 써너떼 홈페이지를 켜죠 이거 이벤트 버스 대척 네네네 지금 미키버스 로리버스 머더버스 지금 뭐 조시버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자 뭐가 좋을까 자 탑승비젯 버스비젯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우리 모동딥이 자 먼저 1등이기 때문에 그죠 자 자 모동님 그 프로필에 저 모독입니다 이거 본인이 적으신겁니까 아니 저 안좋아 저 누가한거입니까 저거 아 저 쪽팔려 죽겠어요 저거 좀 지워주세요 저 모독이면 저 누구야 진짜 모독님 이거 친분 있으신 분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버스 비제인중에 아니 저는 한분도 없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머독이니까 머더버스랑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아 설마 내가 영략 싶었어 진짜 아 어 아 이렇게 영략싶나요 라임 아닙니까 플로우 요즘에 머독머더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쩀 구부랑 누구 중에 고민중입니까?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1,2,3,4 가렸지만 사실 저기 버스비제이들도 굉장히 자존심 센 비제이들이잖아요 어느덧 속에 내놓으라는 비제이들인데 사실 먼저 뽑히는 게 써는 비제이들도 기분이 좋거든요 버스비제이들도 자 이것도 자존심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예를 걸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1위로 뽑힌 비제이들도 기분이 좋죠 자 아 제가 선택 정리가 있어갖고 사실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게 저희 1,2,3,4는 상관이 없어요 그쪽으로 어떤 팀을 뽑느냐가 우밸발란이 주인공이랍니다 그렇죠 어... 말 그대로 버스대첩이란 말이죠 개인적인... 아 그럼 저는 그냥 계속 그냥 머더버스 타겠습니다 머더님 머더버스? 네 머더버스...머더버스 타고 있습니다 그쪽님이 머더버스를 정합니까? 네 어 1위 그럼 머더버스 자 정했고요 그럼 제가 2위로 뽑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명 다 남은 비제이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미키 항상 함께 할때마다 같이 해서 웃고 사실 똥을 쌌거든요 미키가 형님 저만 믿으세요 하더니 바로 이제 우승을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로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로리로리로리버스가 마음에 드는데 저랑 같은 조시인 조시버스도 마음에 드네요 아 선택장애 이야 길장차 사랑하니차 길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죠 음... 그 어떤 버스로 타도 잘 태워줄겁니다 아 머더님은 솔직히 한번도 안봤어 그렇죠 저도 처음 뵀습니다 그래도 남자들 의리니까 항상 함께했던 미키버스로 가겠습니다 아 미키버스네 항상 함께했던 그래도 남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우승을 같이 한번 노래 보겠습니다 미키와 아...이걸 또 그렇게 해서 두고 이것도 포장하시네 그거를 아유... 이야... 자동으로 3위를 뽑아주시면 아이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3등 어 3등인가요 제 차례인가요? 네 아우 근데 뭐 저야 사실은 제가 서든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3등을 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얼마나 잘 고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이 한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닉네임 때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롤이는 역시 최고야 하하하하 롤이... 야... 그걸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위 마이클 롤이버스로 선택하나요? 아... 그... BJ 대첩할 때 그... 저분이 막 이렇게 했던거 이런거 다 기억하거든요 아 이게 그 롤이가 아니다 포로리에서 포 뺀거다 아... 아... 포로리 네... 마이클 롤이 귀여운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롤이버스를 타겠습니다 이야... 포로리버스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감스트님 이제 어떤 분 선택하시겠나요? 네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예... 조시... 조시님... 조시버스... 네... 어... 이렇게 된 버스가 다 선택이 됐는데 네... 이야... 이... 정말 사실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누가 버스를 잘 탈까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일단 또 저... 버스기사분들도 아... 쩔쩔쩔만은 싫었는데 이런 기분이 있을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1인분은 저희가 못하더라도 이 잘하는 분들 사이에 껴서 그래도 0.2인분이냐 0.1인분이냐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때 모독님의 쓰다 실력을 보니까 모독님팀이 사실 굉장히 힘이 실리지 않을까 에휴... 쓰다를 잘 쌓아요 그러죠 괜찮았죠 또 이번에 또 뭐 보니까 룰 자체가 3쓰다까지도 BJ까지 한번 들어지는 룰인거 같던데 아이고 ya 삼스나 오... 잘못하다면서 진지 고찌기럼 난 모두에서 막 안 나오고 막... 기빵 들어가가지고 그켜봐 인사올수 있습니다 으... 아...그러면 일단 선택은 우리 모독님과 머너버스 로이 조아 미키버스 마이콜님과 로리버스 감스틴님과 조시버스 이 자기 팀 이제 다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준비하시면 되고요 31일님의 31일의 모독님이랑 감스틴님이 첫 경기죠 이야... 모독님과 스티니가 사실상 1대1로서는 1이 대 4이 경기 아닙니까? 지금 꽁승하나 싶습니다 지금 감수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많은거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감수들이 버스 잘 타셔가지고 우승하시면 대반전이거든요 사실 이게 버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연습을 좀 게을리 했거든요 제가 오늘 채팅창에서 욕을 우지게 먹어서 연습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혼당긴 멘트야? 저도 용말로 써는 말하면 욕을 먹어요 아니 대부분 써는 애 전부는 별인가 봐 전부 다 써는 장인들이야 저는 같은 버스에 미키도 항상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제 방송에서 미키 내보다 못하는데 왜 뽑았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애들이 다들 입총은 거의 대박입니다 박중재다 김병진 자 그러면 팀은 일단 자기팀 다 정해줬고 연락을 하면 되고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4명에서 시청자들이 함께 노는 거 어떻습니까? 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1,2,3,4,1을 가리기 위해서 싸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좋은 취지로서 이제 스포츠도 다 같이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는 것처럼 저희가 4대4로서의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지하철 모드나 아니면은 뭐 진주구청에 시청자들이 방을 잡아서 4대4로 한번 가보죠 지하철 모드도 한번 가보죠? 네 새로운 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새 모드 원래 새로 나온 거 해봐야지 그럼 모두 우리 방을 파가지고 새로 초대하고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죠 자아 아 기대가 되네 일단 설마 저희 네 명이 편을 먹는 거죠? 네 저희 네 명이 편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럼 맵 뭐할까? 맵 뭐할까요? 맵을 지하철 모드로 한번 가보죠 어차피 해봐야 되니까 미리 저희끼리 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하철 일단 방금 만들었어요 제가 초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죠 어 네 초대 왔고요 근데 혹시 다들 쿠폰번호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뿌리고 계시라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쿠폰번호가 있습니까? 네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쿠폰번호가 있습니다 아 쿠폰번호가 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쿠폰번호가 있습니까? 저희가 뿌리는 번호는 다 똑같잖아요 이게 선착순 천명이잖아 선착순 천명 그러니까 선착순 천명인데 이제 극 quad 어디에 있습니까? $f 아닙니다 야 창acak마니 저ill 아 이거 다시 비번 만들게요 이거 제 같 Near 저는 일부로 한번 뿌린 게 저는 제가 올려버리면 다 써버리니까 시청자들이 일부러 늦게 올리려고 음 제가 세팅을 한거고 그럼 Roll 비번을 이따 가릴게요 여러분 렉이 있다 출신하 lavt 눈 ret office 선착순 천명인데 는식oons 아직 아무도 사용안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경기하고나서 쓸려고 일부러 안 뛰은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비밀번호가 위에 보이죠? 저도 이제 다같이 동시에 뛰으면 되죠 아이템 쿠폰번호 지금 들어오실때 거기 비번 뜨거든요 방에 그것만 가려주시면 될거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저 초대부터 할게요 됐습니다 요거 보시면 잠깐만 왜이래 이거 이게 써덴 선자수 1000명이죠 지금부터 별폭탄에다가 써덴 BJ 응원하면 104캐릭터 104 AK47 TRG21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맥슨에서 지급을 하네요 지하철이 어떤 맵이죠? 어 나 다른사람이 초대했는데 저 초대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됐어 아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를? 사람들 엄청 뚫어요 비밀번호 어렵게 알아봐 이게 대단한 사람들 방금 천재들이 많아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거 설마 비번 유쇄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리고 화면에 가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어 초대 한번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맵이 어디있죠 맵이? 들어와 계신 분들 뭐지? 맵이 없나요 그게? 지하철이 아 이게 비번이야? 예예 아 이걸 가려야되는거군요 아 마이클님 아 비밀번호가 있는데 어디 떠있죠? 방이 가렸구나 저는 아예 그 화면에 가렸는데 비밀번호가 어디 떠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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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방제 옆에 있어요 방제 옆에 가로 있습니다 가로 방제 옆에 가로 아 네네 위에 비밀번호 네 맞네요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제가 지금 못찾겠거든요 이거 지하철 지하철이 어딨지? 그럼 진중구총하죠 아 여깄네요 여깄네요 근데 이거 방이 뚫려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요? 다시다시다시 예 이거 그냥 화면을 가려주시고 들어오면 될거같애 네 아예 화면을 가리고 자기 그냥 다른거 아예 정지화면 멈춰놓고 저희끼리 들어오고 동시에 공개하면서 들어가는걸로 옳게 예예예 초대드릴게요 방 만들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지하철이 시청자분들 4대4 버스에 대접도함세요 저희끼리 근데 승산이 있습니까 시청자들이라면 예? 승산이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몇 채널인지 아세요 근데? 네? 시청자님 이거 말씀 드리거든요 잠시만 이거 일단 4대4 할까요? 4대4? 4대4로 네 오케이 바로 설정하고 알잖아요 원래 초대를 하면은 뭐 특정 게임에서 불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혹시 몇 채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상 없어요 몇 채널이요? 시청자님한테 뭐 이존트 몇 이게 있지 않나요? 아 네 이게 호스트 오리오 서버 148입니다 호스트 오리오 서버 148 어 화면 나갔는데? 왜 눌렀지 지금? 아 그 예 그 초대해 주셨네 하하하하 아니 또 비예보로 뚫렸는데요? 은지준이님 뭐죠? 어떻게 되는거지 누가 안가렸어 이거 처음 난가렸어 나가렸어 나가렸어 너무 쉽게 해서 뚫린거 같네요 바로 공개해주세요 뭐 동님이 777입니다 여러분 네 비예보로 777 777 너무 간단하게 자꾸 뚫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와 상대 계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별 4개입니다 지금 대장 왔죠 대장에 지금 와 중령 대령 난리 났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저희 멤버로? 알겠습니다 버스에 오지게 혼날거 같은데 맵 알아본다는 시간에 가보죠 4명 뭉쳐가지고 자 일단 일단 그러면 일단 총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총도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방금 나가신 분 자 레디해주세요 출발합니다 까지 보아보죠 아이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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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케오케오케 자 일단 시청자 분들 개인창고 나가면 구할게요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한번 비제일도 이겨야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들이 저희 흥부시했는데 조휘지금 한 시간을 진행하는 건 시청자들만 없거든요 어 그 머동님 평소에 지하철 이용하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말하는지 자 편의점은 행주통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합니다 맵이 지하철 한참 10몇째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아이코짓말을 마세요 아이코짓말을 마세요 아이코짓말을 마세요 아이팔 아이코짓말 뭐하십니까 아이코짓말 네 아이코짓말 뭐하세요 우리편 아니 아이코짓말 아이코짓말 아니 뭐하십니까 아이코짓말 아니 마이콜님 뭐하십니까 아니 마이콜님 뭐하십니까 오 이분들 아주 잘하는데 이분들 이분들은 왜 버스 타러 오신분들이야 보니까 아니 이거 폭설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보여요 이거 풍타 설치 이거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블루지색이 설치하는 겁니까 저 레드 레드 오 자철 자철이요 좋은 것으로 안내해주세요 제가 지금 기름 몰라요 저 기름 몰라요 아 지금 우리 막 멈추고 있습니다 아 방풀하는거 봐 이새끼 자 아 자리있어 와 자리 잡는거 같은데 와 이게 방풀인거 같은데 기다리고있네 뒤에서 아 딱 대기타고있네 아니 이새끼 방풀이 진짜 방풀이 이새끼 뒤로 돌아가는데 옆에서 기다리고있네 이새끼 아 방풀하여도 이길거면서 굳이 방풀하면서 압자바리스네 이게 간사한 새끼 계급도도 보면서 비매더지스를 하고있어 화면에 아이템코드 전부써진다고 하니까 지금 사용하시면 될거같아요 네 선착순 천명입니다 어휴 깜짝아씨 오 놀라 사롱인줄 알아봐 안될거같아 아잇 예 왜 형이 방풀하는게 여기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봐주세요 아잇 어어어 어어어어 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 짓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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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러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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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마이클는 뭐하십니까 에 아니 지금 거기 아 방풀 오신다 와아 와 진짜 존나잘하는 다 이겨보기 진짜 뭐야 아 괜찮은거 우리 1킬 먹었네 그래서 아 저희팀 영경건 뭐하세요? 아 끝나길 한 번 잡으셔야죠 3명에서 1킬로 못합니까? 똑같은 총 들고 있는데 아 서러운데 이거? 아 감수팀이랑 똑같은 지금 전수팀 하냐 아 진짜 2킬만 하자 2킬만 진짜 자 와 누구가 많네 지하철매미 어어 뭐야 뭐야 팀킬이야? 어? 호오오! 아! 하하하하 야 저 로이전이 아 아 요리 양쪽으로 다진 어어 이거야 이거 이거 정합이야 진짜 이거 금융제령까지는 되는데 확실히 밑킥급 대비는 못이기게더라고 금융제령은 게임 많이 해서 올라가는건지 센스가 없어 애들이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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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형 노가다형 아래가리이 아 이거 잘하며 이거 정말 어이 저거 별안되네 어이 저거 별안되네 야 이거 잘하며 내갑니다 저 8킬에 흠집 냅니까 자 1점 가져갑니까 1점 저 1점 따닙니까 이거 우리 BJ 몇목 세워줍니까 로이전가 아 이거 5번 누르면 나옵니다 5번 누르면 나온다구요 네 아니 여기가 궁솔자인데 맞죠 네 헤디샵 마무리 에어어어어 하아아아 4대1 중력 대령 다잡아냅니다 자 중심 하아아아 점프헤디샵 점프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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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에어어어어 에어어어 에어어어 에어어어어 에어어어어 아 헤드샵 에어어어어어 에어어어 아 칼박 뭡니까 진짜 칼로 머리박기를 찍혔어 폭설폭설합니다 폭설합니다 폭설합니다 그치 어 좋아 와 이걸리 미세전 할수있어 역전 갑니다 저희 중경대로 잡습니다 야 할수있어 갑쓰기 제가 맞은 통 말고 공 가져오셔가지고 공으로 그냥 머리박을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에어어어 어 공으로 그냥 면상을 갖다가 쟤 또래기 또래기 봐주는거 아니야 쟤들이 봐주겠냐 쟤들 개입조가고 그냥 뭐맞는거야 쟤들 최야 어이쇼 다살았어 다살았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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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우 근데 잘 하네 욕먹은 정도 아니겠 시즌자들한테 저희 써듬비젤로 저장하면 될 것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하는데 나하천부다 이제 물올라서 맵 알았어 인제 형부 다 접됐어도 있는데 접됐어도는 으아 어3기르 다 보겠다 어 총들은 근데 이기나요 아 깜짝놀놀씨 와 담배 쟤 다 이겨보고 있어 쟤가 세드라고 그리고 나이스 방탄할때 모임 나이스 야 총꾸러서 멋있어 무슨 총이야 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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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전? 1대1 칼전 1대2 칼전 A칼전 나이스 나가리 나이스 나가리 나이스 드라마 야 인생 그렇지 인생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골총으로 면상을 역전 나이스 깔끔합니다 저에게 좋구요 모동시 댄스 장난아니야 와 존나 아깝다 D하면 봐주네 와 잘 들어갔는데 도대체 나이스 와이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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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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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안되지 머리를 서서 뒤로 칼전 또 칼전 칼전 또 칼전 칼전 두 분 안들어 나이스 마이콜 또 나이스 1대1 마지막 한세트 3대2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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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방역도 또? 다 잡겠는데 한 명 다쓰다 한 명 아아 개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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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까비 이걸 막 세트로 그림을 그리시네 그쪽으로 대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가윽 칼슥 아 자 자아.. 안되나? 방풀 미치.. 아아아아 이새끼들 막새드 보고있다가 이러면서 쏘네 와아하하아 뭉쳐놔야야돼 폭설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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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인데 말걸려 뒤적을 한번 그 도서관 저기 도서관 책있는데 도서관 어디지? 보여줍니까 지금 예거 아 저거 예 어이 세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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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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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잘했네 잘했죠 중령대상은 잘했고 자아.. 자 이번엔 쏟아나는 사람들의 실력이네 이게 이거 중령대를 못하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 4명으로 다시 바꿔야되지 않을까 또하면은 강태에서 물갈이할게요 그러면 네 새로운사람 선착순으로 4명으로 강태에서 물갈이하는걸로 방 다시 받으면 귀찮아 어? 777입니다 777 별 3개?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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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레이븐 유명해요? 네? 아아 저 쉬운데 아들이 어 레이븐이다 저길도 잘하는 클랜이야 레이븐 시험 없네 레이븐 아닌데 읽어보니까 레이븐인데 리븐인가요? 어 저게 어떻게 레이븐이야 저거 총평 깨닫는거 아닙니까 마이크로룡이 어 진짜 어 가보죠 지하철 맨 마스테에서 이제 대충 에이소에 비서 위치파하겠어 이제 괜찮아 어디서 저기 툭쇼어놨까 매파하겠어 매파하겠어 아 벙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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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게 처팔넥 제가 먼저 가볼게요 어 이쪽에 그쪽 그쪽 오오 저랑 아 아 아 아 어 저랑은데 어 저게 풀렸어 풀렸어 아니 쟤 바니걸이라 못쌌어요 방금 스쿱은 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에어 애들 몸이 왜이리 좋아 쏘룩 때 총 못쓰겠어 여자캐릭 진짜로 아 근데 남자캐릭 상대로 강한데 아 몸좋잖아 어 이거 오린데 어 어 총 총 총 어 뭐야 어 뭐 다내기네 쟤 안죽어 왜 어 어 세지도 죽은거야 나이스 어 이쁜데 어 누구야 이거 서윤인가 어 스타킹 오오 아 게임집 좋아지 모독님 야 이걸 또 반칙을 안해 아 이거 소스 몰라 마사 IG 같이 정리당해요 아 구경사하네 구경사 수륙다 조심히 방파야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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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게 왔어요 왕불 뒤에 뒤에 왕불 나이스 맥미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들 왕불 둘러쌌다 야 얘들 빡센데 전판보다 이빤 0킬인데 지금 아 로이전님 뭐하십니까 지금 강수님 뭐하십니까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얘들 왕불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한 번 한 번 열어보죠 개구초 개구초 오케오케 정프도 원 가자x3 뒤뒤 뒤에도 있어 얘들 있어요 아 까비 아이고 까비 여기저기 던집다 한 명인줄 아는데 둘이네 얘가 뒤에 옵니까? 얘들 다 대기하고 있어 어 또 혼자 남았어요 또 왜 아 예 자 모독님 4대2 한번 시작합시다 갑시다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피 다 양념해서 다 피 13이에요 아니 저희 한 세트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도입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들 별이 오일을 못 사고 뭐야 막 오일 때려 돌격? 오 X長 promot cap 좋아좋아 어 2대2 2대2야 좋아좋아 어 2대2 2대2야 아 이게 수 있었는데 아 존나 해봐한다 아유 잘해 잘해 드롭발 장난아니다 아유 잘하네 강태에서 내년 바꾸고 저희 지하철 말고 삼보고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서두네 정석이 지하철 맨번 알았으니까 신기업들이 재밌네 지하철 맨 어 그럼 괜찮네 이것도 리그에서 하기 때문에 버스팀가 연습을 해야되죠 일단 이분들도 다 강태여서 일단 했던 분은 강태하고 자 리벤져우스 오 좋다 저거 저거 야 손잡이 잡자 스무스 아이야랑 가사 딱 깔끔해 별만더 트트트 시차자분들도 저희 한번 이겨보려고 저 1대1이죠 시차자란 지금 그렇죠 마지막 갱하죠 이제 시차자의 자동이심 매치 1대1에서 마지막 삼전 하아 어 저 레드팀 레드팀죠 저 강태좀 해주세요 압류발 레드팀 갈기고 있어요 신놈인데 이해좀 해주세요 네 어 누가 빌보도 안가렸나보네요 저 언가칠꺼 좀 당탈하네 언가칠꺼 못하는데 된거같아요 레드해주세요 이런거라도 해야지 좀 살아가지고 그래도 좀 한번 가보죠 오라운드 우리 삼보급창구로가서 마지막판 한번 시청자봐라 자 갑시다 이겨봅시다 이겨볼만해요 중경 대령 아이콘님 칼레디여 칼레디 오케오케오케 자 이거 이거 블루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 맞어 아 블루가 유리해요 그럼 바꿔야죠 아 블루가 쳐들어 막는거죠 블루가 막는거죠 저 막는게 좋아 자 레디해주세요 레디하고 고 자 마지막세트 갑시다 시청자의 자연실매시 마지막게임 우리 버스 시작하기전에 자 가보자구요 인상이란이 아니죠 유리한거 당연히 가져가야죠 좋습니다 지키는거죠 뭉쳐서 갑시다 뭉쳐서 갑시다 얘들있으면 술을 더 많을수도 있어요 재무담이요 그들이 좀 술을 더 많을수도 있어요 어 안맞았구나 향이 나 올라와지지않나 원래 조아아 여기다 자 대기 대기 자 대기 대기 자 대기 뒤에 열렸어 뒤에 열렸어 뒤에 지금 구정으로 돌아지 어 뭐야 앞뒤 다 열렸는데 아니 포탄 여기만 방금 나오고 들리게 아니라 뒤쪽 다 열렸어 오케이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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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 포탄 아 아 어휴 씨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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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정리 나간다니까 같이 같이 죽을 수 없으니 같은 암이지 아휴 이거 안되겠다 아휴 아 못다 어휴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이거 D가 열리는데 이거 주고 일단 챙겨갑시다 앞에 두명 옆에 두명 AB 따로 가야될 것 같은데 AB 2 일단 이거 예 치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A가 저도 일로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안 돼요 이거 지금 저랑 가면 쓰니까 뚫려요 네 저랑 좋지 않습니다 이거 모독님의 A 제가 B를 제격하자 네네 제가 P 보고 있을게 여기 오케이 오케이 P 아직 없습니다 어휴 아휴 크러스티 거기 한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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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휴 야 이거 어떻게 뚫리는거야 이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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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빵 달빵 아휴 아휴 그 아이디가 15시즌 담스트네 아휴 야야 이거 담스트린 팬이구나 아 아 그 A A로 가야되 A P 아니에요? A로 A로 A요 A A A오 A요 아휴 아휴 아 아 아 아 빡센데 이거 양푸 다 열리네 이게 에 아 이게 A목으로 해야 되는데 A목으로 A가 저 개노랄꺼야 저이가 하하 다 돼서 맞다 한 번 뛸까요 그냥 어 이 뛰길려면 지금 만큼 안되고 그냥 전략 속으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가가지고 마따아이가 마따아이가 마따아이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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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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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역시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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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갓다 딛고 왜 안직지 어 어 천천히 천천히야 방폴로 칼방 기다리고 있네 멀리쓰다 어디있어 어디있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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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불입백끼리 싸우는데 우리 여기 사람있나? 죽인다 아깝다 아 인솔 선생님 같다 다 따라간다 다 따라간다 다 따라간다 자 딛딛딛 아아 15시선 가운드 뭐야 아 아니 가운드스트리 너무 땜불댓고 아니에요? 이 사람에 울려보소 와 이거 가운드스트리한테는 안좋아 속은 좋은건가? 가운드스트리 편인거 같은데 장난아닌데 몸이 저기 저희들한테 마지막게 질거 같은데요 이거 아닌데요 저희들 잡아야됩니다 안됩니다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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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잘 안 안 że 와 골발라인봐 와 와 와 이야 이거 한 번 춤춰드릴까? Study most 어 오오오 glaube 아 지금 지금 뭐 아 저기 빨리 뿌니 this 무스무스 저 사야겠다 아 되겠다 여기 하나있어 여기 아이고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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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위 미쳐있네 아 콕 간지럽다 아 고기망패 제대로 했다 고기망패 아 예아 제발 아 예아 럭킷댁스 어 아 아 아 아 지금 어 A B B B B 바로 결돌하니까 엄하세요 예 쌍 쌍 쌍 쌍 쌍 쌍 어 쌍 쌍 뭐야 디디디디 쌍 어무가 안돼요 모덕님 왜 쌍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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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합니까 로이브님 이거 뒷 뻔한거인데 어무 들어왔어 말 앞에거 잡구 캐릭이 훌렀어 캐릭이 훌렀어 캐릭이 훌렀어 한세트만 한세트 잡아야된다 한세트 자존심이 있는데 어우 넉이 어어어 9 왓 하 하 사다리 또 하 칼빵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다 칼빵 맞았어요 봐봐봐봐봐 방풀 오신다니까 이새끼들 발사 이새끼들 칼 들고 기다리고 있어 방풀 방풀 죽지 진짜 오 배트릭스야 뭐야 와 총피하네 이거 봐 무인보소 요 캐릭터 배트릭스 캐릭터야 요 헤드샷 오 오 오 오 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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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빵 맞겠다 아 아 안돼! 좀비 나이스! 박탑 박탑 박탑! 할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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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아아 박탑 박탑 진짜 박탑 아쓰다 흐어어어 세명다 양감비 거짓말해 세명다 P10 아이씨! 엔룩겜 P8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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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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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술때 x2 x2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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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클는 진짜 완전 조심하네요 게임 사람 조심해야죠 이제 쓰니까 영투어대 수져 나이버 너같네 자 bbbbbbb là짝 ấy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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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있어요 오오! 아 아 아 아 야 라이플로 야 아 아 아 아 아 잘하네 아 잘하네 근데 한길 딴게 어디야 정돈해네 열심히 버스에 연습해가지고 팀들아 같이 다같이 좋은 격이라 보이셔야죠 아 그렇죠 틱네임 하이센스피시 이거 망한 애 아닙니까? 네? 무슨 소리합니까 사라 있습니까 결국? 부산의 명물 아닙니까 부산의 명물 아닙니까 아주 살아있습니까 저기가 살아있네요 아직까지 가봤어요 저기 가봤어요 이자도 아이센스피시입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판 더 할거 아니면 쪽낼거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여기서 끝내는게 될걸까 이제 시작한 이산하고 마무리하면서 한 5정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팀 정해진것만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드리죠 아까전에 팀이 여기 보면은 자 나와있는데 네 모독님은 1등을 하셔가지고 머더버스 네 항상 이제 우승할것 같지만 심망하는 로이조미키버스가 완성이 됐고 마이콜님의 로리로리한 로리버스와 감스트님의 조시버스까지 네 색깔별로 버스가 정해지면서 여기 일정은 또 서든공 15페이지 가면 나와있습니다 밑에보시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9시에서 31일 우리 머독님 감스트들이 첫경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4경전까지 올라갔다가 이 결승전 날짜를 잘못돼있더라구요 아 결승전 잘못됐어요? 네 결승전은 나중에 정해지면 결승전이 진행되고 이번엔 누가 버스를 잘탈려 대결이라서 사실 모독님의 머더버스 선택이 어떻게든지 궁금하네요 2위라고 뽑은 팀인데 궁금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할때라도 뵐게요 네 하아 어휴 끝이 났네 우리 또 서든 버스 정하는게 끝이 났고 저는 사실 미키랑 또 함께하고 싶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미키가 기대가 되고 우리 첫번째 선착순 1000명 이벤트 아까 좀 전까지 된다고 하던데 선착순 1000명이니까 위에 있는 쿠폰 코드 활용하시고 하셔가지고 별폭탄 꼭 받으시구요 밑에 그 다음에 BJ버스냅처 매경기 종료 후에 BJ들이 각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10명에게 아이템 쿠폰 지급하는데 이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쿠폰 전달드려가지고 104캐릭터 AK4704 TRZ 104까지 해서 우리 일추일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선은 늘지 알았어요 솔직히 오늘 모동님은 솔직히 예전부터 선은 많이 하셨던 BJ였고 되게 오늘 경기력 좋지 알았습니까? 에 솔직히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제가 선은어택 그 진짜 준우승을 하고 존나 열받아가지고 따로 좀 몇캠 했거든 진짜로 확실히 달라 오 샷발이 괜찮았죠 오늘 라플로스나 상대하는거 괜찮았잖아 진짜로 진짜 아까 아까전에 중령 대령 4대1로 하는거 못봤냐 샷발이 확실히 좋아졌어 이 밑이 이제 토하기 토할까봐 연습을 좀 많이 했고 이제는 좀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버스 대체만 꼭 우승해서 크흠 저도 네티 또 좋은 모습을 보이셔야겠죠 영상 또 이게 방송 또 나오니까 우리 많은 분들 기대해주시고 BJ 버스 대체 꼭 확인해주세요 나 사진 이거 좀 안썼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나 표정이 너무 어리버벙하지 않냐 나 되게 잘나온 사진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항상 저 사진을 쓰더라고 뭔가 어벙한 이미지로 위로 붙이는 거 표정이 맨날 약간 좀 술 한 두 병 반 마신 그런 표정 아닙니까 쓰읍 되게 잘나온 사진 많은데 뭔가 이 눈이랑 이 팔자주는 너무 진하게 나온 사진을 쓰는 거 같애 쓰읍 그렇죠 아 서든어택 또 많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 서유리 캐릭터랑 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버스 대체뿐만 아니라 우리 서든어택 항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서든어택이랑 아프리카랑 항상 뭐 진행하는게 많아가지고 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쿠폰거드 사용하시구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바로 또 본연의 자세로 넘어가야되겠죠 에 뭐야 왜 아니 이거 리포트한다고 이거 넥스눈전자리 왜그러세요 저 아무것도 안했어요 저 이거 아니 저 오빠기들이 이거 허허허허 신고하는갑니다 영정주지 마세요 저 전에도 캐시스누나이기 정지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 시청자들이 그냥 허치거리하는건데 신고 누적 이거 아니에요 어 어어 쿠데프다틱이죠 어어 방제받고 주구요 자 그럼 또 우리 버전의 자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조절좀 갈게요 자 배너를 좀 조절을 하고 음.. 눈을 위로 올리고 자 우리가 또 롤드컵으로 다 함께 넘어가야겠죠? 예 서던에서 롤드컵 넘어가면서 서던허태 보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서던허태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앞으로 또 이벤트를 뭐야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쿠폰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고 게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던허태